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87명 늘어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추가 확진자가 어제보단 줄었네요. 네, 어제 하루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는 87명입니다. 그제 세 자릿수로 늘어났다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온 건데요. 신규 확진자 가운데 대구가 34명, 경북이 13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두 지역은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 3곳에서 확진자 10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검사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까지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서울에서도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17명 늘었고, 공항 검역소에서 의심 증상을 보인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어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발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 당국은 모레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진단 검사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선 역학조사관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분당재생병원 안에서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역학조사를 했던 조사관이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관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제 분당재생병원 원장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경기도 감염병대응단 공동단장인 이희영,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도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당구 보건소 팀장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예방 차원에서 격리된 겁니다. 보건 당국과 병원 책임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코로나19 대응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